신기하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미션 받은 미션. 제3동목 선착순 동반. 동환 아주머니의 미션을 듣고 마을로 달려가 미션 완수하고 돌아오기. 정해진 선착순 이름만 투과. 팀원 3명이 먼저 통과한 팀이 1등. 동환 형. 동환 아주머니. 동환 아주머니. 동환 아주머니 있다. 나도 하드. 저 하드 주세요. 자 일단 미션 들어가면 정신 없으니까. 호미씨가 돈이 좀 있어요. 호미야. 호미야 그러지 마. 주지 마. 줘봐. 돈 줘봐. 제가 보니까 돈을 줄 거 없네 이거. 어 뻥한지. 저기들도 또 아니구만. 야 베리가 언제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 돈이. 어 돈인데. 아니 베리야 안 줬어. 왜요. 돈도 없으면서 큰일 났다. 아 깐거리 깐거리. 네. 어. 저 그냥 현우가 살 줄 알고. 아 여긴 다 있네. 뭐 먹을래. 호미야 잘 먹을게.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보여줄게. 형 이제 큰일 났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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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 대려. 왜. 감독원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뭐.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안 돼 안 돼. 왜. 설마 돈을 안 낼까 싶겠지. 진짜 내가 설마 사람 잡는 거 보여줄게. 왜. 그. 김독욱 씨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돈 달라고. 얼마야. 김독욱 씨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잘 안. 사장님이 얼마예요? 조국 씨.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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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나는 aussie 아니구만. 너อะไร요. 아, 당신? veramente 안 돼 그럼. a 얘 느낌. 아니 누가 말하는 거야. 우리 모 Superman. 우리 UP를 위험하게 달렸다. 아니 우리에요, 어머리를 어디가. 이게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만 우리 팀이고 이 파랑색 한 째 하는 팀. 여기, 어? 네 사람이잖아 생긴 건 잘 생겨나고 빨리 돼 야 진짜 어쩌나 야 수현아 아까 100원 줘라 네 자기네들끼만 사서 막 그냥 가지고 나온거에요 어머니 가서 남은거 주시면 돼요 그리고 김종국을 안 보면 돼요 어머니 아 대사하고 정국이 야 올려 예? 올릴거야 어머니 올려 올려 박수 형 안 돼 안 돼 어머니 그래야 정신차게 그래 아니라고요 팀이 다른 팀인데 팀이 다른 팀인데요 어머니 올려 올려 어머니도 다 아셔야죠 어? 야 이렇게 빠른 방법이 있는데 어휴 어휴 그러면 안 되지 저기요 너 일로와 야 소울씨씨야 그랬잖아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래 이 씨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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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야, 야. 야, 야. 짤 거예요. 사역이 심각해. 아, 실제 쥐인. 어우, 야.